갑자기 꺼져서 놀랬죠? 으아 갑자기 꺼져서 놀랬죠? 갑자기 꺼져서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근데 글씨를 키워서 왔는데 글씨가 안 커졌네요 하나 둘 왜 내 핸드폰이 글씨가 이렇게 작지? 왜 나는 와이파이가 안 되지? 아 그냥 기본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기본이 제일 낫네 결국 다시 켜버린 기요미 시대 아 그렇지 다시 켜야죠 여러분들 보려면 글씨가 엄청 작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봐도 안 보이는데요? 동규 앞머리 많이 자랐대요 그쵸 여러분 저 머리 많이 자랐죠? 애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좀 자랐네 이제 좀 자랐네 좀 많이 자랐어요 아니 어떡해 나는 안 되지? 다시 불붙여 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슬슬 오빠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저 오늘 한국에선 지금 생일이니까 하루가 더 남았네 하루가 더 남았네 저는 생일이 36시간이랍니다 와이파이 지금 제안이 와이파이 잡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쵸 많이 자랐죠 오늘 그 뭐더라 공항에 이제 저희가 내일 여기 시간으로 11월 16일에 브라질리아에서 공연을 하는데 오늘 브라질리아 공항에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출국장 아 입국장 아니 입국장이 아니죠? 들어오는 데니까 비행기 입국 맞네? 그걸로 이제 들어오는데 브라질 란타나분들께서 앞에 계셨던 거예요 저희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쵸? 네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나가니까 오시면서 갑자기 한국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인사하고 인사해 드리면서 가다가 그걸 듣자마자 뒤돌아가지고 다 막 하트 우리 란타나분들 연결이 불안정하대 연결이 불안정하대 이걸로 보세요 오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네 우리 란타나분들 감사해요 다리가 너무 야하다고요? 누구? 저요 좀 그러네 그러네요 반바지 입고 있는데 누구세요? 미안해요 반바지 지금 화랑이랑 윤재가 왔는데 뭐야?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잠깐만 이거 연결이 불안정하나 떴어 은준이네? 여기요 아 여기요 잠시만요 여러분 어 뭐야 이거? 뭐야? 진짜 뭐야? 생일 축하하나도 신기cias 이런?". 윤ibe し아아 iceberg 근데 여덟개에요 이게 케이크고 이게 초에요 네 근데 이게 하나에 열 살 네 하나에 열 살 잠깐만요 하나에 열 살이 딱 향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근데 연결이 계속 불안정 연결이 불안정 사람이 많아지니까 끊기나 봐 아 무슨 사람인가? 물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재환이형 눈만 딱 보여요 잠깐 줘봐요 근데 연결한 와이파이가 많아서? 아 그런가? 와이파이 되는게인가? 사람한테는 다 전자파가 있는데 사이 많아진거 막으면서 뭐라는거야 방금 씻고 와지롱 난 씻고와서 저 지금 됐다 됐어? 됐어요? 멈췄다 오늘 브라질리아에 와서 마땅한 케이크를 살 곳을 찾다가 만들어 근데 정말 정말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 지금 초를 보고싶었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그냥 저희 게임을 몰려볼까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근데 초코 케이크를 어떻게 준비한거야? 하니깐 준비하죠 나 초코 케이크 좋아하는거 알고? 이거 밖에 없었어요 아 여기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안 돌아오니까 오늘 동경이 생일이 다 나가겠다 응